손병호 게임! 자 여기서 못 쏠린 사람 접어! 아- 자 이 새끼만 안 접어. 왜 안 접어? 나 못 쏠라 아니야! 나 언제 세게 왔는데? 나 총 1! 아 총 1 야 안 한 거냐? 접어 오면 돼! 나 안 가? 여기서 여자랑 손 안 잡은 사람 접어. 야 너도 안 접어 오잖아. 얘가 여자랑 잡으면 범죄지. 누구랑 잡으면 돼? 나 엄마!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잡았어. 그러면 엄마는 빼고, 나 또 있어. 누구? 할머니. 애들아 나 할게. 양심적이게 자기 얼굴이 평균 이하다? 접어. 빨리 접어, 뭐해. 대단해. 나 평균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? 지랄이며 빨리 접어, 빨리. 얘들아 인생을 접자.